반갑습니다. MBM 골드 김태은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도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낙폭을 상당히 좀 많이 키우고 있는 하루인데요. 지난번에 미국장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 다우나 러셀 이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S&P 500과 나스텍 100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 그 상승의 주인공은 반도체 엔비디아나 AMD 그리고 ASML 쪽 관련해서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도 잘 나와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는 오늘 수급이 좀 부재인 현상에 또 같이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쪽 관련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나 LNF 이런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하락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결국에 수급이 쏠리는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매매 자체는 너무 이렇게 고점해서보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지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S&P 반도체도 들이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또 하루 만에 사실 수익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제가 1차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차 목표가 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편입 가격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수익권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제가 어제 생생한 마디에서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제 바로 편입했던 종목 S&P 반도체 먼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왕이면은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우리가 매매하기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S&P 반도체도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도 3.5%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장중에 거의 한 8%였나요? 그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산그룹의 이제 M&A 이슈에 대한 또 기대감 아직까지는 좀 반영될 수 있는 그 흐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1차 목표가 체결되는지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져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살 게 없습니다. 사실 반도체 제외하고는 오늘 뭐 개별 테마 물론 뭐 일부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수급이 쏠리거나 뭐 기술적 저항을 돌파하거나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좀 매매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S&P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야 돼 1차 목표가 제가 알기로 이제 8,350원 이거 체결되는지 좀 지켜볼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다음 종목도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어부부 반도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이번 달 이제 최고가 수익률 1등을 지금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자 무려 거의 200%에 가까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눌림먹 공략을 좋아하고 제주 반도체를 제가 4,800원인가 4,700원대 생수에서 소개해드렸던 자리와 제가 제2의 제주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시켰드렸던 종목이 바로 어부부 반도체였고요. 바로 이 눌려있었을 때 샀습니다. 제가 항상 저점에서 첫 번째 파동보다는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 우리가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결국에 상승 1파, 조종 2파 그리고 상승 3파 거기서 이제 먹을 게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눌림에서 사서 80%까지 갔다가 1월 달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눌렸지만 제가 공개방송에서 정확히 지난주 토요일날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거의 한 180%에 가까운 그렇죠? 180%를 넘어서는 또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번 달 누적 수익에서 1등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종목이라도 해가지고 1등 또 타이틀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 전량을 매도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제주 밴도체가 제가 생수해서 편집하고 나서 거의 60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그리고 온 센서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장주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직까지 뭐 전량 매도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챙기면서 끝까지 수익을 조금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 그게 지금 상황에서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은 오로수 테크놀로지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로수 테크놀로지도 사실 제가 이제 공개방송이나 생수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기업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계측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수의주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고 있고요. 자 SK 아닉스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HBM용 국산 장비 도입을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측 쪽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오로수 테크놀로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관련된 수의주로서 또 최근에 제가 이전에도 한 몇 달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 이제 이 웨이퍼의 힘 현상을 또 잡을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장비를 또 하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로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을 좀 띄웠다가 은봉이 달려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전에 이제 종가 기준 있죠. 전 거래일에 종가 정도에서 지지만 받아준다면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60%에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반도체 쪽 내에서 좋은 기업들만 찾으면 템백오 종목들이 은근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올해 저는 분명히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AI 시장이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AI 스마트폰 지금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제가 생수에 지금 현재 편입했던 종목 중에서 이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도 결국에 엑시노스 2400, 2400에 대한 관련주로서 제가 지금 편입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키워드인 이 갤럭시 S24와 관련된 이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잘 잡아보신다면은 네페스 아크도 조만간에 한 번 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종목을 피킹할 때는 결국에 시장의 흐름과 맞고 업종 그리고 그 안에 그 업종 내에서도 또 다른 이슈가 붙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 이런 애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제가 편입할 종목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도 오늘은 조금 이틀 연속 들이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맵이죠. 어떻게 보면. 잠시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종목도 좀 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들 참고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뭐 큰 비중으로 처음부터 태운 종목은 아니다. 대신 눌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에서 좀 가셔가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우선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8,600원이고요. 종목명은 LB세미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LB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제가 이제 오늘 생생한 마디가 그동안 소외됐던 이 반도체 소외주들의 반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1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1봉 차트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종목이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1봉이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또 게다가 지금 이 오사트 기업들 중에서 제가 SFA 반도체도 있고 하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두산 테스나 이런 애들보다 아직까지는 지금 덜 올라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흐름이 좀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I 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매출 비중 그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나 이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가지고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OLED, 아이패드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에 성장하면은 이 DDI 쪽에 대한 수요,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계속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또 게다가 이 전장량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또 그 성장세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또 중기적인 관점의 모멘텀으로서는 그쪽 시장의 성장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게다가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뭐 CIS나 AP, 특히나 AP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의 2400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갤럭시 S24가 인도 시장에서 사흘 만에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예약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100만대를 심지어 넘어서가지고 그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출하량이 올해 조금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동사 또한 이 AP 쪽 관련된 또 수혜주로서 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CI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 고객사인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가지고 그 2차 벤더 등록이 됐고 실제로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쪽 시장 내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는 사실 차트만 띄워놨거든요. 사실 자료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이제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을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오늘 편입을 꼭 해야 된다면 저희 이제 매일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시장이 좋던 말던 이 방송의 특성상 매일 종목을 편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금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반도체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단기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 후에 물론 조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자리에서 과연 어디서 바닥을 잡아줄 것이냐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캡쳐를 했었을 때 8%밖에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조금은 높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 온 디바이스 또 온 센서 이런 내용들로 종목들이 주도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제주반도체는 저점에서 한 8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트렌드 계속되면서 그중에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니까 반도체와 연관돼서 새로운 어떤 모멘템 있는 종목도 찾아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는 엑시노스 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엑시노스와 관련돼서 아까 네피스 아크도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엘비세미콜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데 바닷건에서 움직임인데 좀 매물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가뿐하게 신성장 산업, 신성장 섹터 아이템을 갖고 있으니까 가뿐하게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중기적으로도 이 종목 투자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기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또 시장에서 많이 소외당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쪽 관련해서 워낙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갤럭시 S24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온 디바이스 AI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수요가 결국에 저는 갤럭시 S24가 시작으로 지금 애플이 그 AI 스마트폰 이야기가 오늘 제가 장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총을 1위를 지금 뺏겼다가 찾았다 뺏겼다가 찾았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제가 봤었을 때 애플이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와준다면 이제 또 AI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의 AI 스마트폰이 나온다? 이쪽 시장은 더 큰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련된 수요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주도할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OLED, 아이패드 쪽 관련해서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는 9,200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물대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800원 손절가는 6,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